이제 끝났구요 자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적 시즌이 왔습니다 자 바로 넥스트 시즌 넘어가보도록 하죠 어 성적은 나쁘지 않았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었습니다 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구요 드디어 오퍼가 옵니다 이제 오퍼가 넥스트 시즌 갑니다 오퍼 안오고 또 맹산이 또 타면 어떡하지 아니야 올거야 넥스트 시즌 갑니다 2시즌째입니다 과연 어느 팀으로 가게 될까요 과연 나는 어디로 트레이드 될 것인가 어디서 올 것인가 뉴 시즌 스타트 그렇죠 어 어 저기요 잠깐만 네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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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 이거 사실입니까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아니 아니 그러 아니지 아니 아 아니야 아니야 누구야 이 씨 엎드려 이 씨 뭐야 이거 뭐지 왜 벨버른에 어 왜 종이장 들고 안오지 비서가 아 아 아 이렇게 해서 이적시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적시즌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